한국국토정보공사 일본처에서어 trzy 여행명 which is Jetzt menacz再 L 아 그래? 안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 새끼 вз B 안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샛봉보라고 하기도 하고 대기빠라고li 고추장 아주 먹음직스럽네 야 이게 순대가 왕순대잖아 언니야 포장된 마약김밥 바로바로 마른거야 언니야 여기 봐봐 맛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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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여기 안에 들어와요. 알맹이 많으니까 오, 12월 22일은 젠지예요. 아, 그래요? 인강시장에 오시면 먹자꼴 1분지 팥죽 드시러 오세요. 여기 맛있는 이렇게 팥죽, 새알죽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새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전통있는 집에 오시면 넘은 있어요. 많이 드릴테니까 포장하러 오세요. 동지나 호박죽 드시면 풍이 안걸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호박죽 드시더라도 오시면 좋아요. 요거트 드시고 요거트 드시고 하시면 건강이 좋으시죠. 옛날에 흔들 말이에요. 동지날 호박죽 드시면서 풍이 안걸린대요. 아, 그래요? 네. 고생하세요. 야, 홍문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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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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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푸드 모짜렐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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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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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떡 떡 매콤해 радиوا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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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